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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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오, 코카스펜, 쇼다리. 오, 큰일, 롱다리인데. 형준, 너희들. 막 다른 게 하지 말고 낯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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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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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둘이 잘 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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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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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미 얘한테 관심이 있네. 파이트. 미미 이런 거 봤어? 본 적 있어? 한 번. 한 번? 짖는 거 본 적 있어. 순수하고? 아니. 지졌어? 오. 미미가 자기랑 비슷한 몸집의 강아지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개랑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놀고 막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름도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상황이 되게 좋아요. 미미도 오빠. 공주님. 공주, 공주님. 공주님. 너무 나를 더 따르는 것 같다. 의지구야. 왜, 왜? 미미랑 뽑아본 적 있어? 응. 오, 그래? 얘들한테는 그게 뽑아. 안 하는데? 아빠, 아빠. 뽑아보자. 그래. 한다니까? 얘 할 줄 알아. 그래. 삼촌이야. 데라다 키우고 싶다, 야. 안 돼. 우리 수업, 허락을 할려나? 나야. 네가 임시 부호자니까 그런. 허락 없이 되지 않아. 후회 허락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스낵업 준비했어. 그래야 스낵업 준비했어. 만약에 미미가 집을 어지럽힐 거야. 막 난장산을 피워. 그러면 삼촌은 어떻게 하실 거죠? 할 말 없죠? 아무것도 못 하죠. 과연? 삼촌은 뭐 그런 거. 통일도 그런데 난장만 피운 것 같고 혼낸 적이 없어. 집 형태는 어떻게 되시죠? 집 형태는 어떻게 되시죠? 집 형태? 네. 집 형태가. 집 형? 130평? 130평. 130평. 이야, 소원이 없겠다. 방아지를 충분히 쉴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응, 그럼. 그래요? 그럼. 입양을 희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법도 애견 그런 법도 그렇고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잖아. 아직도. 반려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대하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짐승처럼 이제 대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많아서 삼촌이 나중에는 꼭 그런 거를 좀 그런 데 힘이 좀 됐으면 해. 콩이는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반려견 자체를 키운 지는 얼마나 됐죠? 반려견을 위해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물어볼 줄은 정말 제가 생각은 못해서 아까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임시보호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돼 있구나. 그래서 저 또한 그거에 맞게끔 진지하게 아까 조카라는 걸 떠나서 대답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모와의 케미 확인 시간. 미미야. 미미야. 콩이 오빠 좀 와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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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아이차. 아저씨가 알아보자. 좋아해? 응? 좋아해? 잠깐만. 미미가 간식을 먹으면? 삼촌이셔 볼까? 응? 응. 고급스러웠을까? 미미야. 옳지. 옳지. 어구어구. 먹잖아. 옳지. 어구어구. 먹잖아. 삼촌이가 먹잖아. 삼촌이 근데 미미랑 잘 맞는 것 같아. 미미 예뻐하고. 그래? 음. 그래서. 허락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삼촌이 신청해. 알 wiring가서. 똥이. Cory. 고급스러웠어. 네. 할아버지의 스마트는 트레이 nic rodへ. 로이. 로이. 로이.